낯질의 진술을 한번 보여줄게, 내가. 낯질의 진술을 한번 보여줄게. 한 명이 됐습니다. 한 명이. 이렇게 해가지고. 힘내준다. 낯질을. 세 차례는 버리고. 피에다. 흙. 이빨. 엽. 치窓. 치. 비빔. 치. 오우 반방에 끝났어 여러분의 뿌리를 좀 보세요 눈 내린다 너무 멋있죠 옛날에 더더기 해봤어? 옛날에 노릇공사 더더기 하루 달렸잖아 고리베기도 하고 산방이 끝났어 오우 오우 금새 뱀다 이거 한시간이면 전체 다 뱉겠다 초가죽 다 며칠 짓겠다 아 신납니다 이렇게 금새 많이 뱉습니다 우와 하 우리 바버트 열심히 앉아서 뱉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낯지를 사실은 안해본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낯지를 사실은 안해본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하하 제가 한번 또 뱉어볼게요 해볼게요 하하 여기가 스루졌네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한 아 으 으 고춧가루 하늘아도 그냥 비가 막히네 아 눈 내린다 여러분 눈 내려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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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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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부 와아 이렇게 해부 아아 깨앗이 엄청 많이 떨린 소금해불로 막기 떨어졌다 다시 내려와 양파를 있는데 양파를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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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를 양파 양파 너꺼는 너꺼들 한번 찍어봐라 있잖아 그거 빼갖고 와봐 끊고 어휴가